그에이 내일의 노는 보러하게. 오늘 옷차림 뭐라고 그랬어? 90년대레트로라 그랬지, 복구. 안녕하세요, 증거. 형이 뛰어야지! 야, 이거 어떻게 뛰냐. 이거 난 못해, 진짜. 이게 안 된다고. 형, 내가 이렇게. 어떻게 해? 박영택이 형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거야. 가자! 멋있다! 멋있어! 오케이. 백지 형, 여기 축구. 간다.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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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! 즐겨봐 이 채널.